군성의 검사 독재 정권을 변호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히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수도 민주주의를 변화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맞추지는 마십시오.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저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 rece heute 오늘의 자동차 보이지 못했어요. 신 premier 한번 통신하십시오.